구하야! 구하야! 표정 좀 펴! 뭐 무서워서 당구치겠노! 나 보여줄게! 성민아야!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우리 먼저 다이지? 예예. 나락 오빠도 키워줘. 예예. 죄송합니다. 나락이 아니에요. 올라간 적이 없어서. 아! 개 이상해 아주! 나락이 없죠.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인정해? 형들? 맞았어! 맞았어! 아! 또 못 봐! 진짜 길 못 본다. 오! 왔다! 어? 아! 떡 아니야? 아! 떡 아니야! 아! 이거 뭐해! 인어 쳐? 아! 너 쳐! 어! 에이! 아! 이거 어떻게 저라고! 아! 이 씨! 아! 내 단골 때 저거하라. 아! 이 씨! 나 이거 먹어줄게. 아! 맛세이 친다고 말했어요. 아까 네. 호랑 마케팅이에요. 나락으로 가자! 오! 맛있어요! 오! 좋았다! 좋았다! 아! 아! 그렇게 봤네! 또! 저기에 봤네! 이렇게 쭉! 어! 잘 줬다! 와! 나이스! 깰! 끔! 깰! 깰! 끔! 오라마 씨는 요렇게! 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친다? 다 돼! 좋은 거 얘기하세요! 아! 왜 그런지 알아요? 보고 좀 배우시라고요! 아! 왜요! 멘탈 작죠! 멘탈 작죠! 어! 어! 다였어! 다였어! 안 다였어! 안 다였어! 안 다였어! 다 대친다면서 왜 돌려요? 아니! 멘탈 망가뜨렸어! 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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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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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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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까지 좋아하던데! 어! 꼬리! 와! 자꾸 이렇게 주네! 공을! 아! 왜 이렇지! 날 시험에 들기 안해서! 여러분! 아웃! 제대로 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요! 저리 집에 갔어요! 오! 셧!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건 딱 덮고! 딱 코 밑도 타시고 오죠? 어! 자! 이거는! 아주 살짝 오랏! 맞머리꺼! 자! 이게 바로 영민씨 분량이에요! 아니! 떡이다! 떡 아니야! 떡이야! 떡이잖아! 이거 하나 빼줘야 돼! 하나 빼지! 떡이에요! 이거부터 타야 돼요! 이거부터 타야 돼요! 자! 두 개 풀었고요! 영민이! 떡이에요! 떡! 도완아 무슨 떡 좋아해? 난 꿀떡! 난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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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화야 하나 끝! 아! 어어! 아니! 괜찮아요! 할 거예요! 괜찮아요! 형도 할 거예요! 앤 통 Yang 잘 춰다! 약간 이거보기 Kids 그거라고 생각나네! 칙칙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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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팅! 아 어렵다! 됐어요, 언니! 굿! 그랑캐 фраз 2대2 오 나이스 와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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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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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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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아 인우가 또 모으려고 이거부터 친거지 맞지? 그렇지 잘하네 오오오 아니 두사람들아 그렇게 골을 넣었지 왜 여기서 골을 넣으세요 아니 오빠 그거 알아? 뭔 아 형들 웃으라고 웃으라고 역시 보랍이지 웃으라고 웃으라고 오 레이트 퍼스트였어? 그치 그치 철인님 하나 드시라고 원래 나 뒤에가 철인님인데 오 오 야 나이스 2개 2개 아 내가 잘못 친거라 아 인우가 잘못 친거야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두번칠까요 다시? 아니 그건 빡혀야지 네 아 아 옷이 돼요 언니 아 뭉니혀 쳐는데 Aaron 옷이 Vocês 그냥 그대로 해요 네 수고하ёр다 안녕하세요 와 잘쳤다 2개 2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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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이때 와가 눈이 웃기 시작했다 꼬르르리 팀... 오 나이스 형 끝내자 응...끝내밥먹으러 가자 방송하지마 응 끝내쁝내 이건 끝내야지 오 나이스 와 이거 인정 나이스! 2점! 너무 좋았었거든! 형 6개 남았다 2점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2점 빼고 와 샷샷샷샷 인호야 나이스! 또 모이네 역시 2점 뺄게요 이제 슬슬 멘탈 나가자 나는 짓는걸로 짜증나진 않아? 응 가자! 응 당구 접어 오빠 당구 접으래 아이고 아쉽다 2개 쳤나 오빠? 응 1개야? 1개 1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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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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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스 이금바 어리 때려야지 형들 왔어요 개모였어 아 잠깐만요 초크 좀 주세요 아 오빠 이거 솔직히 눈 감고 치자 에이 보라잖아 아 어떻게 하냐 보라잖아 어차피 오빠 상수해서 눈 감아도 눈 떠져 그렇지 두개 두개 아 끝이죠 아 괜찮게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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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네 아 까비야 골옷 아니 잘 쳤는데 그 강력도 좀 최고였는데 왜? 진짜? 언니 이봐요 아니 왜 엄청 무서워 우와 이건 나이스 인정? 근데 진짜 안 멋있어 진짜로 어우 나 지금 잘 쳤어 오빠 이거 치고 바로 비켜줘야 돼 사람들 보이게 괜찮아 하나씩만 풀자 괜찮아 하나씩만 풀자 와 와 봤습니까 역시네 와 다쳤다 와 멋있다 이거 그거잖아 안 맞을까봐 안 맞을까봐 아까 인호가 했던거 아니야 언니 보라 괜찮아요 언니 좋아요 될거같아요 진짜 이렇게 켜줘 안 보여요 나오지 와 빡 와 빡 1점 1점 자 끝났다 끝났다 우리 2개나 봤거든 아니 근데 4근은 진짜 몰라요 한 번에 한 번에 게임이라서 빡이거든 빡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없죠? 우스죠? 잠깐만요 야 아 아 아 아 앞에 게 맞네 눈이 의사 선생님이 눈 소설하면서 각막 건드렸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어 아 진짜 웃겨 아 이거는 살짝 살짝만 왼쪽 줘야 돼 왜냐면 빵 빵 딸수도 있어서 축계로 보고 손 오 오 두퀵 잘봤다 오 역시 은민이 오빠 멋있다 레지 레지 와 잘봤다 레지 아 이건 뭐야 와 대전빵 대전빵 가긴 갈 것 같아서 정말 어려워 헌보려는 힘이 오 좋아 좋아 봤습니까 여러분 이번 파는 너보다 잘 지내 처리가 이번 파는 너보다 잘 지내 처리가 어 그런 것 같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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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 좀 감 잡았나 보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오 와 나이스 이야 좋아 좋아 대게 우린 노랑공 인정 근데 이너땐 우리가 이겨야 돼 한 번 더 쳐야돼 아 제대줄게 한 번 더 한 번 더 끔찍해 우리 괜찮은데 시조자들한테 고통이야 형들 이거 우리가 무언서 이겨야 돼요 여기선 지면 한 번 더 쳐야돼 어 형님들 우리가 한 번 돼야돼 오 대게 좋아 좋아 그냥 끝내주라 제발 아니 그 다음판은 5대5로 하자 알았어 알았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 우리 1개나 놨어 알았어 어? 잘했어 언니 아 짱이다 4개야 1번씩 가기 힘들어 쟤도 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 걸 쳐야 되는데 이렇게 사구 달치 사구 달치 말치 전혀 이런 걸 붙우니까 아 아 아 아 아 진짜 바꼈어 아 진짜 바꼈어 아 진짜 바꼈어 아니야 들어갔어 바꼈어 아까 줘도 된다면 승부 돼지 좋으니까 9샷 넘었어 아 진짜 바꼈어 자 포장이지? 응 오빠도 나중에 체력 친다고 옆에 머리 까지 어르신 거야 아 아 아 아 나이스 형 2개 남았다 야 아 아 너무 두꺼워 아 와 2개만 풀자 아 하나 자 2개 풀면 3쿵 아 아 아 이거 풀킴 노래껄려? 맞죠? 3개 짝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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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남았다 펀트는 아니에요. 못 쳤어요. 오빠! 이거 인사해, 똑바로. 왜? 진짜 저쪽에 인사하네. 빵만 안 한다는 마인드로. 왜 안 풀려? 와우. 하나 뺐어, 내가. 아, 제발. 어우, 어우, 쟤. 어우 쟤. 와우. 하나. 저 공 몇 개 쥐고. 아니, 일부러 세게 쥐고. 오케이, 우리 쓰리쿨. 일부러 세게 쳤어요, 퍼트리려고. 오케이, 구천 싸움 하자. 구천 싸움이다. 인공은 왜 자꾸 여기 놔두는 거야, 일부러? 쉬운데, 이거? 왓? 왓? 뭐가 쉬워? 뭐하는 거야? 울라, 울라. 쫄아서 그렇지, 울라 돌리면 들어가는 거야, 그걸. 이거 쉽잖아. 울라 돌리면 들어가는 거야. 울라 돌리면 돼, 어차피 흰색 생각 안 하면 돼. 어떻게 흰색을 생각하네. 어, 그냥 인생은 꼬르기야. 어? 이거 봐. 근데 짧죠? 아니죠, 맞죠? 화이팅.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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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쓰리쿨 두 개 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 대로 해요, 봉? 1대 1이고, 형들. 쓰리쿨 두 개가 딱 나는 겁니다. 1대 1이라서. 시작합니다. 자, 불러주세요. 결승전, 결승전. 여보세요? 고생하셔서. 아프다는 날, 분명허 말이. 할게요? 아, 시. 마. 야, 야. 쿠션 2개 친 팀이지? 응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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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깜깜깜깜 근데 쿠션은 근데 볼만해요 형들 맞죠? 사고보다 제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할까? 너부터 쳐 그러면 좀 더 치켜 이게 횡단샷이라는거야? 갔다 왔다 여기서 바로 딱 하면 본이죠? 아니지 쿠션 쿠션 아 왜 말을 놔요 끝 끝 와 언니 거기 많이 먹어요? 소고기지 아시겠죠? 자식들 오빠 딱밤도 솔직히 맞아요 안 재밌어 아니 근데 고깃값 벽에다 가까이 놓기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지성숙이가 니가 사 여러분 딱 부분에 맞아야 맞아 맞아 맞죠? 똑같은데 사는씩만 맞자 응? 딱 부분 한씩만 맞자 재밌잖아 비비 발라가지고 응 내가 가져왔어 네 거랑 안 맞춰 언니 때릴게요 형 형님 먼저 때려야지 아니 한 명만 때려야지 아니 진짜요? 너는 철희님은 인호 때리고 너는 나 때리고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난 철희님한테 말해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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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핸드벌 출신이라고 했어 그럼 나부터 할게 고일이 해야지 들어와 눈 감아 와 대박 화장 왜요 왜요 저도요? 아 저 다른 걸로 때려주시면 안돼요? 어느 걸로요? 아 몰라 아 쎄 거 같아 진짜로 안 쎄 안 쎄 어우 나 근데 존나 쎄 거 같은데 안 쎄다니까 딱밖에 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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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근데 아 저 저 실 터지거든요 살살 실 실 이마에 실 없잖아 그럼 여기에요 여기 언니 언니 세게 아 아아 아 언니 악하구나 날씨 날씨 아 남미야 많이 멋있게 Hono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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